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비협조 속에 결국 6월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여당 탓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드루킹 나오기 한참 전부터 사회주의 개헌이니 어쩌니 툭하면 국회 보이콧하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 드루킹 때문인 것처럼 합리화 한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이없는 건 개헌 국민투표는 분명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공약 아니었던가요? 자기들이 내건 공약을 지키라는 건데 이토록 핑계가 많은 건 애초부터 공약 따위 지킬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라마 한글자막 by 한효정